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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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해 무대 보름이가 약을 잘 먹습니다 저는 약을 먹어야 삽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서 눈곱도 끼고 그랬는데 약을 먹어야 산다나 보름이 이틀째 약을 먹이고 있습니다 마시옵나 마시옵나 먹는게 시원치 않아요 팍팍 먹어야 되는데 먹고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컨디션이 안좋아 약 먹고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보름아 힘내라 여기 물구름이 저기 빠니 여기 보름이 보름이가 좋네 쟤 형 어떡하지 보름아 안녕 보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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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이 들어와서 밥먹어 옳지 고객이 뭐해 거기서 화장실 갔어? 아니면 햇빛으로 나온거야? 응? 고객이? 냐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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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고객이? 어이 적해 우리 고객이 멋지네 해 떠오르는 거 바라보는 거야? 응 멋지다 고객이 예쁘다 야옹 야옹 해봐 야옹 야옹 안해? 응? 참 녀석 걱정해도 여기 고객이 집에 오는구나 가서 먹어 아이 적게 어 고객이 집에 가서 밥도 좀 얻어먹고 그래 응? 곱쟁아 아이 착하다 응 그래 가서 밥먹어? 응 아이 착해 응 너도 내가 중성화였으니 뭐 책임져야지 알았다 응 그래 그래 icho 좋아 handy 감사합니다. 여기다 이렇게 놔두면, 여기 까망이가 와서 먹을 겁니다. 까망이가 내가 여기다 밥 놔주는 걸 알고 매일 아침에 여기서 기다립니다. 여기 있는 밥 먹으면 됩니다. 까망아, 맛있게 먹어. 나 갈게. 아, 착하다. 우리 까망이. 먹고 가라. 무성아, 밥 줬으니까 와서 먹어라. 고돌이랑 혀돌이는 어디 갔냐. 우리 잘생긴 무성이. 맛있게 먹어라. 아,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